아 아인 아 아 아 띄스는 전 세계적으로 못 이겨요 아 지금 네 아 나이시가 본인의 거리에 그 끼를 다 추천 못했어요 네 원래 마음은 지금 조셉한테 가 있었거든요 저 생각보다 퍼포보스를 하고 싶었나봐요. 자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. 아주 쇼킹. 그런데 좋은 에너지. 에너지가 항상 좋아요. 댄스에 대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같은 동작이라고 놀려도 코코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세기가 인정한 바보요? 세기가 인정한 바보 댄스.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이클 잭슨 팀의 전주사인 태미와 마이클이 스타킹 무대에 선다는 얘기를 듣고요. 무대 뒤에 마이클 잭슨의 빙의가 된 한국의 댄싱 머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왜왜왜. 터졌어? 봐봐봐. 아 너무 터졌어. I love you. Boo.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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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. Woo. 와.. 아오.. 다이.. 다이 준비! 어이.. 야오! 오오. 예스! 예스! 예! 예! 우와 김종민! 다시 해봅시다! 우와! 너로! 알겠습니다. 잘해봅시다. 자막의 장소의 장소 자막의 장소 자막의 장소 도시 와우 어머어머 어머어머 . . . . . 들어왔어! 오오오오오오 은lus 전세계연의 축제의 영연어 스타킹입니다. 아니 종민씨 무대 쪽으로. 아니 언제 우리 종민씨가 이렇게. 제가 종민씨와 안지가 15년 됐는데요. 오늘 처음으로 멀쩡한 모습 봤어요. 언제 이렇게 멋진 무대를 준비하셨대요. 아 너무 급하게 준비하라고.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. 너무 멋졌어 깜짝 놀랐습니다.